청 망상 타고 투자 전략 칭찬 지정선입니다.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 이행 협약 체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에 참석.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대표지사 서병선입니다. 정정하는 김진태 도지사님 정신으로 반드시 망상지휘지구를 강원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이어서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인사말씀. 강원도가 시작된 지 도전이 시작된 지 2년. 고맙습니다. 지사님과 경제 청량을 이루어 당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와 그리고 신뢰를 만드하니. 세계적인 국제 복합 관광도시로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A 지구는 글로벌 스마트 복합지구로 국제학부로 의료시설. 자 카메라 맞추고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